민선 8기 원주시가 문화재단 정관을 받고 인수위원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. 지난해 원주시의회 연설에서 민선 8기 원주시정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면서 나온 손준기 시의원의 발언입니다. 손 의원은 이 내용을 현수막과 개인 SNS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. 손 의원 연설 7일 만에 박창호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자신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 정관이 개정된 사실도 인선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손 의원이 거짓말과 현수막 SNS를 통해 비방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. 고소 석 달 만에 경찰이 내린 결론은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. 애초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될 수 없던 박 씨가 2022년 12월 정관이 개정되면서 대표로 선임될 수 있었고 그해 12월 26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박 씨의 대표이사 명패까지 제작돼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. 경찰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적용하더라도 시의원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시민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저희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소고발이 난발하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눈 가리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의 제갈물리기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2022년 말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장이 원주 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. 불법 개발로 원주시로부터 고발당한 회사 이사가 인수위원장이 된 후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하자 해당 회사 공장의 사용 승인이 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보도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. 9개월간 수사에 나섰던 검찰과 경찰은 고소인이 이사로 있던 회사가 원주시 고발을 당한 바 있고 인수위원장이 된 뒤 실제로 원주시가 공장 사용 승인을 해줬으며 인수위원장을 임명할 때 피고발인에 대한 회피 등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 판단도 확인됐다며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반복되는 무혐의 결론이 원주시와 관련 기관들이 정책 비판의 법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태도에서 벗어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